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삼성전자 오빠 천만입니다. 오빠이기도 하면서 동생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희망 회로를 확실하게 돌려드릴게요. 평일이든 휴일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풀가동이다. 풀가동. 풀가동이니까 참고하시고 재밌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녁시간 맞이해서 삼성에 대한 이야기 한번 썰을 풀어봐야겠죠. 열심히 떠들어 드릴게요. 삼성전자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 아시죠? 이 사진 나와있는 사진이 평택공장이야. 제가 좀 좋아합니다. 이 사진만 봐도 뭔가 배불러요. 요즘 저녁 먹기가 싫어져요. 갑자기 요즘 많이 먹지도 않는데 이 사진 보니까 갑자기 배가 불러졌습니다. 오늘 저녁은 그냥 맥주 한 캔으로서 그냥 금주를 할 것 같아요. 금식이지 금식. 금주가 아니고 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든든합니다. 반도체. 반도체 하면 삼성. 삼성이면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메모리 반도체도 1등. 시스템 반도체 지금 비록 2등이지만 TSMC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왜냐? 삼성이니까 삼성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저는 삼성을 믿습니다. 응원하고 여러분들에게 삼뽕 기운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떠들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삼뽕 기운이 떨어져. 자꾸 올려줘야 돼. 텐션 올려줘야 돼요. 텐션 올려줘야지. 여러분들도 삼성전자 더욱더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음이 가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저처럼 삼성전자들에게 계속 떠들던 사람 없을 거야. 요즘 삼성전자 주가도 재미없고 하니까 많이 떠나더라고. 유튜버들도 그렇고 다들 그래요. 지금 구독자들도 그렇고 많이 떠났습니다. 삼성전자. 개미들 삼성전자 주식 판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왜냐? 이때가 기회다 생각하고 좀 오르니까 오르니까 차익실현을 하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왜냐? 본인 돈 가지고 본인 투자한다는데 그걸 가지고 욕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 투자 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 귀염둥이들은 빨리 팔고 나가야 돼. 빨리 팔고 나가시고 다른 종목 찾아보세요. 그리고 천만같이 삼성에 대한 빠져있는 중독자 아니면 삼성 바보들만 남아있으면 돼. 꾸준하게 가는 거야. 그냥 한 10년 정도 그냥 삭히려고 그냥 만약 삭혀가지고 그때 가서 한번 꺼내 볼랍니다. 그냥 항아리에다 삼성전자 막 부어듣는 겁니다. 계속 막 시드머니 오직 삼성이야. 삼성에 빠져 있잖아. 삼성만 사랑하고 무조건 무조건 삼성이에요. 저희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10년을 가는 겁니다. 이제 1년 왔어. 1년 이제 1년 앞으로 9년이야. 9년도간 여러분들 저한테 한번 혹독한 고문을 당해야 돼. 희망 고문을 당해야 합니다. 희망 고문을 당해야 합니다. 그중에 탈락자도 있을 거예요. 탈락하시는 분도 있고 떠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할게요. 어렵고 힘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 저하고 같이 어울렸던 분 중에 뭐 떠나신 분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떠나셔도 꼭 그곳에 가가지고 행복하게 열심히 잘 투자해가지고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삼성전자는 사흘 동안에 지금 사흘 사흘이면 얼마야? 3일이죠. 3일 동안 외국인들이 그냥 막 폭탄 그냥 매수했어. 그냥 폭탄 막 매수를 하는 거야. 폭발적으로 왜 쓰러담냐. 외국인들이 걔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을까? 왜 할 일이 없을까? 삼성전자를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사지? 하여튼 재밌어요. 쟤들 보면은 하여튼 올해 들어가지고 지난 10월 말까지 삼성전자 주식을 21조원이나 이상 순매도 했지. 순매도 막 팔아치웠던 애들이야. 팔아치웠던 그런 외국인들이 갑자기 최근 들어가지고 강한 순매수세를 보이는 거야. 갑자기 막 삼성전자는 막 줍줍하기 시작해요. 줍줍 좀 아이러니합니다. 갑자기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런 변심을 두고 뭐 증권과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하여튼 내년 상반기에 반도체 경기 반등을 선반영하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분석이 있어요. 선반영 마법의 단어죠. 마법의 단어 선반영. 여러분 잘할 거에요. 선반영. 이 마법의 단어예요. 선반영. 그러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에 반도체 경기 반등을 선반영한다. 그런 긍정적인 분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막 사고 있는 게 아니냐. 또는 이런 게 있어. 공매도 공매도. 공매도를 계속 많이 했어요. 계속 쇼 쳤어요. 쇼 쳤는데 결국은 뭐야. 팔았으니까 사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쇼 커버링 해야 돼. 환매수에 들어가는 환매수. 환매수에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팔았으니까 사야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두 가지 의견이 지금 팽배하게 지금 나눠져 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한 주 동안 일주일 동안 삼성전자를 거의 1조원 매수했어요. 1조원 매수. 여러분들 이 1조원이라니까 작게 보이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우리가 제가 항상 조 단위로 얘기하니까 억 단위로 그냥 갖지 않게 보는데 억도 큰데. 하여튼 1조원을 승매수했다. 이 기간에는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1조 9,038억을 승매수했는데 그 승매수엔 금액의 절반이 뭐야. 삼성전자를 사는데 쓴 거예요. 삼성전자를 사는데 오직 삼성이야. 그냥 줍줍이에요. 그냥 그렇게 삼성전자를 많이 샀다. 지난주에 외국인 승매수 상위종목 쭉 보니까 삼성전자에 이어서 두 번째 누구냐. 이 크래프터는 많이 샀어요. 크래프터. 여러분들 알죠? 게임주 2,063억이나 샀더라고요. 네이버는 한 1천억 정도 샀습니다. 그리고 우선주도 한 1천억 가까이 샀고요. 카카오뱅크 한 670억 정도 매수를 했더라고요. 하여튼 2위에서 5등 종목의 승매수 금액을 다 합쳐도 삼성전자 한 종목의 절반도 안 돼. 얘들 아무것도 안 얘들이야. 삼성전자 그만큼 많이 산 거예요. 오직 삼성이야. 갓 삼성 갓. 갓이야 갓. 우리 갓 삼성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여튼 그간에 외국인 투자자의 삼성전자의 매매 추이를 보면 최근에 강한 승매수가 더욱더 두드러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삼성전자를 21조 5,863억 원 정도 승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어요. 계속 팔아치웠어. 애들 막 팔고 튀자. 이런 게 아니고 팔면서 계속 개미들 괴롭힌 거예요. 겁도 주고. 두번째는 누구냐. 우선주는 한 4조 6,900억 정도를 계속 팔고 현대모비스 2조 4,000억 정도 그리고 SK는 하이닉스는 2조 1,100억 정도를 매도 매도 한 거죠. LG도 마찬가지고 한 1조 5,000억 정도 계속 매도 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결국은 8,611억 정도를 승매수로 합니다. 승매수. 그래서 이달 들어가서 벌써 1일부터 3일까지 단 3일 동안 벌써 9,515억 정도를 매수를 하는 거예요. 지난 한 달간의 승매수 규모를 훌쩍 뛰어났어. 한 달 동안 한 거를 3일 만에 그냥 끌어내긴 겁니다. 그래서 4분기 반도체 가격 하락을 과도하게 반영했던 우리 삼성전자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저평가. 그리고 삼성 하이닉스 이어서 3위 세계 3위가 어디입니까? 마이크론이죠. 마이크론 주가가 11월 한 달 동안 68.97에서 82.88달러로 올랐으니까 20%나 올랐어요. 마이크론 20%나. 그래서 반도체 기업의 그 주가가 반도체 가격 흐름을 선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반도체 가격 하락이 있다는 주가 하락이 마무리되면서 내년 상반기 반도체 시장 회복을 선반영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는 것도 있고 하여튼 반도체 주가는 더 안 좋은 논리를 찾기 어려울 때 밸류에이션이 콜이야. 그리고 상승전환에 대한 징후가 발생했을 때는 그 모멘텀 콜이 순차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상승한다. 그렇게 본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주가는 밸류에이션 콜이 작동한 거예요. 모멘텀 콜을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연구원들이 있어요. 하여튼 삼전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강한 순매수세는 삼전의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시각이 변화라기보다는 단순히 공매도 때문에 후행하는 쇼커버링 아니냐 그런 움직일 뿐이다 그거를 보는 전문가도 있어요. 반반이라고 팽배한다고 했죠. 하여튼 그래요. 올 하반기 들어서 지난 10월 말까지 공매도 금액이 컸던 종목이 뭐냐 삼성 카카오 HMM 하이닉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공매도 많이 쳐요. 그리고 지난 11월 이후 순매수 금액으로 보면 삼성 1등 카카오 4등 HMM 9위 하이닉스가 2위예요.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 중심으로 외국인이 사고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현재 외국인 매수세 유입은 공매도를 청산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주식을 대사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하여튼 이랬든 저랬든 간에 지금 사고 있다는 거야. 외국인들은 사고 있어. 그래서 삼성전자의 대처장보 주수도 보면 19일에는 한 9,823만 주로 고첨을 딱 찍고 나서 이제는 9,386만 주까지 약간 4.4%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 11월 이후에 외국인 그 자금의 유입은 아직까지는 추세 형성 뭐 이렇기보다는 축적된 숏 포지션 청산일 개연성 있다. 뭐 그렇게 해서 증권사는 얘기를 해요. 하여튼 공매도 강도가 강했던 종목일수록 최근에 강하게 서들이고 있는 숏 커버링 양상임을 의미한다. 그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아니다. 반도체 관련된 주가 반도체 가격도 떨어졌기 때문에 저점 찍고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외인들이 들어온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래는 이래나 저래나 다 좋아요. 하여튼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쓸어담고 있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우리도 사야돼. 지금 쌀 때 사야 쌀 때 쌀 때 사야지 여러분들 비쌀 때 사면 별 재미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쌀 때 사니까 빨리빨리 안 올라가는 거예요. 평단가가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서 우리 스마트한 우리 개미들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 나중에 저녁시간에 뵙도록 해요. 뵙도록